자 나이트 헬프 캠페인 이라기 보다 파수대 캠페인 이었죠 이어서 갑니다 1시간이나 걸려서 무덤에서 오브를 모아 왔습니다 저럼 이어서 가도록 하죠 재밌네요 일리단이 너무 너무 나쁜 놈이라서 샌도한테 이른다고 합니다 형한테 배신자의 분노 몇 시간 후 심각한 부상으로 피로가의 녹초가 된 마이애브가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비교적 안전한 야영지에 돌아옵니다 깜씨가님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샤와 다른 자매들은요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다 일리단이 살게라스의 눈을 차지하고 그 힘으로 자매들을 산채로 묻어버렸다 이제 남은 우리마저 없애려 할테고 칼림도 오러 돌아가서 샌도스톱 네이지에게 일리단의 음모를 알려야 한다 너무 늦었습니다 일리단의 군대가 벌써 도착했습니다 탈출할 수는 없지만 지원군을 요청할 수 있을지 모른다 전령을 불러와라 전령이 해안선에 도착해 배를 타고 칼림도 오러 가야 한다 운이 좋으면 우리가 몰살 당하기 전에 샌도스톱 네이지가 여기 도착할 수 있을거다 방어미션인가 보다 서두르라 자매여 전령이 위험에 처했다 보호해라 토르 윌리스 아테레날 토르 윌리스 아테레날 뭔가 되게 귀찮은 미션일 것 같은데 느낌이 아 얘네 센데 물고기 넘도 센데 자 봐 이거 그거네 서리안 줍는 그거네 기지는 방어하고 이건 공격하는 거잖아 아 씨 어 넌 힐러네 잠깐만 잠깐만 이러지마 제발 이러지마 뭔진 몰라도 빨리빨리 하자 추가를 못보내고 와 이런것도 있어? 일단은 음수로 막자 아 잠깐만 나무가 더 필요하다고? 아 일로 쳐들어오 아 몰라 일단 출발해 먼저 먼저가 뭔가 맵을 보니까 방어는 좀 뒷선일 것 같다 가자 왜이렇게 느린거같지 속도의 론을 쓰다 안써서 그런가? 찌꺼기들 빨리 제거하러 가자 뒤로 빼 얘들아 야야야 출발 서둘러야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아 여기 타고있네 알아서 제 힘은 당신 것입니다 아 맵이 어떻게 된건가 영웅이 갈 그게 없으니까 골 렘 골 렘 들고 다니어서 다행이다 훨씬 편하게 하겠다 골 렘으로 사사치 뒤져라 도움이 될만한건 모두 챙겨라 네? 유물이요? 잠깐만요 유물이 뭐 어쩌라고 뭐 어딨는데 나아가 발굴인거 여긴 여기네 여기랑 뭐 어딨어 저거 여기있어 아 저 일로 가서 죽이고 오라는거구나 여기가 진행이고 와 이거 극혐인데 아 멀티캐스팅을 요구하지마 나 그런거 못해 아 큰일났다 이거 극혐이다 아야야야 버프걸어줘 자원은 실현될 것이다 죄인들의 통통 제발 제발 꺼져 해 이 개새끼들아 죽었잖아 빨리 내려와 얘들아 내려온다고 볼 거야 와 얘네 쎄다 근데 이거 솔직히 거의 노데미지로 막은 것 같아 가자 말아서 막고 계속 연구해 계속 연구해 연구완료는 없어 영원히 연구하는 거야 뭐 연구완료야 이거 빨리 다 해버려 나무가 더 필요한 거 나무가 없어 보니까 필요해 필요해 뭔가 이상한 짓 할 것 같아 필요해 개의 힘은 당신 것입니다 최대한 이제 이렇게 하고 80까지는 채우고 돈도 먹을 수 있네 시간이 아까워 빨리 가자 보자 이거 부정의 지팡이? 이게 뭐야 마법 무효화? 개사기 아씨 못 빼지? 너가 빠져야겠다 능지방통 죽어져 개사기 개사기 해골 같은 거 죽여주냐? 죽여준다 해골 같은 거 그냥 광역으로 다 없애버리네 맵이 어떻게 돼 있길래 여기도 이게 있냐 이해가 안 되는데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연구 완료 우리 신성한 소프트 사냥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야하 아 도움 도움 어 저기 막았다 뭔가 이상한 영혼 같은 놈 있는데 이게 세르나 이름 이름 좀 봐 여자 아이돌이야 나가게의 아이돌 나가돌 사냥이 끝났어 죄인들에게 고통을 뭐야 뭐야 재갈량이야?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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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이 막을 것 같은데 저 땡보면 솔직히 적과 교전 중입니다 사냥이 시작되면 일단 가까운 데 먼저 가까운 데 먼저 좀 풀어놔 뭐야 너희들 캐고 있었구만 여기서 비어란 놈들 에이 이분이다 야 이분은 안 된다 야 잘 빼 잘 빼 잘 빼 좀 이상한 짓 한다 잘 빼 또 뭐하냐 안 싸우고 야야야야야야야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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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가 없구나 뭐하나 했네 신선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사냥이 기다립니다 끝입니다 목숨 최강용보? 맞다 뭐야 건설이 완료됐어 기절을 시킨다 와아 아식 찐또배기였구만 시간은 안 본광이 곧 고갈됩니다 우리 신선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시오프랑은 적을 기절시켜 필요 없는데 여기도 나와? 어? 이씨 존댓 왜 여기 왜 여 왜 여기 있나 했네 일단 막아 일단 막아 가자 얘들아 죄인들에게 전 어둠 속을 거쳐 어디를 공격할까 시간이 없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우리 신선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조영 뭐야 비? 이렇게? 이렇게? 정말 해 수리하고 어그로 끌어서 오고 좋아 가자 얘들아 때가 왔다 타임 다 되기 전에 가자! 가자! 쭉쭉 가, 쭉쭉 가 여기까지 가 쭉쭉 가, 쭉쭉 가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정 중입니다 틀렸다, 죽었다 죽었다! 뭐야 뭐야 적과 교전 중입니다 헬로니씨여 감사합니다 전령이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쟤도 누구냐 금이 부족하사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금광이 고갈되었습니다 일단 일단 쟤들이 죽었네 와 쟤들한테 엄청 세구나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죽었다 얘네 대충 했나봐 가자! 아아 돌멘 가지마요 돌멘 흐흐흐흐흫 시간 낭비할 셈인가 때가 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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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고 말겠다 처음에는 실현될 것이다 살림 기다릴게요 아 마법 능력있네 얘가 너무 사기다 어떻게 못 띄우냐? 넌 안돼 넌 안돼 넌 죽으면 안되는 아이야 제발 다 터져도 너는 죽으면 안돼 진짜 너는 안돼 너는 안돼 야! 겁나 빨라 미친놈이 아 시간 낭비할 셈입니다 추가 병력 넣어주세요 저는 기다릴 수 없다 입금! 추가 병력 입금! 빨리! 헥! 돈 없어 망했다 돈이 없어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다 수리할 준비 와 이거 잘 잘 잘 못 했다 야 거북이 때문에 망했어 거북이가 못 망해가지고 그거 회복하러 못 갔어 돈돈돈돈돈 이래서 돈을 이렇게 주는 거구나 근데 이거 망했는데? 저렇게 될 거라고 예상 못했는데 나 너만 이리로 하자 아 근데 이리로 내려갈 수 있는 건가? 이게? 사냥이 기다립니다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야 큰일 났다 이 전력 말해 죽겠다 이거다가? 겁나 많다 사자 인구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이제 많아서 없습니다 필살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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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냥 가서 탈출하면 되나? 세орот tac rod 칵 figured portion speed them certo 나 왔다 뭔가 필살기 나왔다 struggled Mass skill Gun 역시 이런 거구나 죽으면 소만 해주는 거구나 좋아좋아좋아 가자가자 너희들의 힘으로 뚫겠다 저긴 어디야 몰라 일단 가볼게 알겠지 잠깐만 걘 안돼 걘 안돼요 걘 안돼요 걘 안돼 그분은 안돼 아 배로 가는거구나 이거 다 부르고 돈 좀 필요 없는데 아 그냥 싸워 그래도 만만해 보이니까 여기서 용병 못사나? 뭐 추가가 없어 힘들어 죽겠겠네 왜 마나 없어 못채우면 돼 사냥 끝내고 말겠다 갈랍은 쏙쏙 지나가야되고 마나 아껴준다 아 아 얘 오래간다 이렇게 가야되네 이렇게 가야되네 이해했어 이해했어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아 아 아 일단은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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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궁 궁극기가 진짜 좋다 굉장히 궁극기가 아니구나 아니 이거 어떻게 이기냐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자신 없는데 시간 낭비할 수 없는데 설명은 됐어 사냥이 기다려 사냥이 기다려 새 소식이라도 있습니까? 새 소식이라도 있습니까? 시간 낭비할 수 없는데 사냥이 기다려 사냥이 기다려 전에는 실현될 것이다 막는 건 영원히 막겠는데 뜨는 걸 너무 대충 했어 아씨 또 소환할 수 있네 또 소환할 수 있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죄인들의 고통을 저걸 부셔야되는구나 잠깐만 잠깐만 만화를 기다려야 된다 이거는 제일 힘은 당신 것입니다 아줌마 지금 회실할 때야? 공격은 안 오니까 뭐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맵이 이렇게 넓다고 이유가 왜? 넓을 필요가 있어? 여기를 뭐 쓰는 거야? 여기 가면 끝이 아니라 여기서 뭐 어디 가야되나? 서브했고 가야돼도 안가 아야 왜 변신을 또 해 아야 왜 변신을 또 해 아야 왜 변신을 또 해 아 이거는 몇 바꾼데? 틀려줘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대충했다 저기도 가자 시간이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갑니까? 시간 낭비할 셈인가? 어디를 공격할까 아 아 맞다 이거 태울 수 있었지? 아 못 태우네 이거 얘는? 못 태우냐면 공격을 안 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SB 아 아 아 아 소비 아 아 아 큰일 쟤가 센 거냐? 엄청 쎄네 뭐야? 헉! 밀렸어? 우와 끝내고 말겠다 잠깐만 잠깐만 이게 아니야 이게 의도가 아니야 이거는 나 겁나 정신없어 진짜 물론이야 기다리면 끝났어 물론이야 참 어둡을 수도 같지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좀 나갔고 사냥이 기다립니다 어디를 공격할까요 길을 알려주시죠 깼습니다 깼다구요 제일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시간 낭비할 셈입니다 왜 이렇게 됐지? 뭐야 뭐야 나신이 풀렸어? 가자 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와 제대로 망했는데 싸워야 되나? 다 싸워 싸움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와 근데 쟤네 너무 센데 인간적으로? 와 이거 오마야 공을 버려야 돼 시간 낭비할 셈인가? 죄인들이 공통 사냥이 기다린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한눈팔다 훅 갔어 시간 낭비할 셈 나이 ing 어어 제발 왜 이렇게 세냐 진짜 미친놈들아 으에에에에 제발 넣어 줘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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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지 어 어 게임을 너무 많이 했더니 멘탈이 나갔나봐 씨 게임을 막해 막 아까 5부 10개 줍는게 너무 극혐이였어 얘들아 아 이거 진짜 좋다 스킬의 활용성을 몰랐던 나의 한심함이다 진짜 때려붙어라 가라 가라 너 왜이렇게 나냈어 뭐야 너 왜이렇게 아 너 왜그랬어 아니C 와 야 믿을 수가 없다 너무 끔찍하다 진짜 얘만 가야겠다 와 말이야 방귀야 건물도 깨면 안되겠는데 그냥 오늘 모을 필요가 없네 필요가 뭐 왜 체력이 안 뜨지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감시자들을 위해 시간 낭비할 수 있다. 정의를 위하여 아, 훈전하듯이 절과 표정 중이다. 얘네가 문제가 아닌가. 그게 문제인데. 덩어리가 문제인데.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사냥 끝내고 말겠다. 끝이 다가왔다. 시간 낭비할 수 있다. 나나가 구갈됐습니다.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와, 너무 세다. 이거 어떻게 뚫고 가? 1-2-3-4-4, 안전하듯이 링크로 conservation 정의는 육지에 따라서 어디를 공격할 것 어느 쪽으로 갑니까? 제때 도착하겠습니다 해봅시다 제때 도착하겠습니다 우리 수위에 대한 전설을 지옥과 교전 중입니다 와아 곰을 그냥 뛰어버렸네 아유 그냥 하구만 고생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돌이 도착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돌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진짜 유행할 것 같아요 그 이 돌이 부족할 것 같아요 아프니까 아픈 아프니까 이 돌이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돌이 도착할 것 같아요 그 돌이 도착할 것 같아요 어? 나도 이상한 거 맞으면 죽어 싸워야 돼 너희끼리 싸워야 돼 그만 가 흠 서둘러야 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저기로 이동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됐다 왔다 잡어 그렇지 가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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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고 돈 돈 돈 돈 돈 돈 돈을 기다릴 수 없다 주인들에게 압권이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시간이 남기지 않습니다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끝난 거 아닌가 이제? 정서 넘어 서둘러야 한다 사냥의 전자들이 적발 표정 중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이리 와 잠자던 자가 깨어났습니다 어디를 공격할까 어? 너 누가 올렸냐? 올릴 녀석이 있냐? 내가 와봐 가자 잘 있어라 얘들아 음 음 있고요 추운 전령이 제때 샨도 스톰 네이지에게 도달하게 엘룬이 인도하시길 코앞에서 죽은거네 아휘 ack 1, 2단을 막을 길이 없다 가자 정신없어 저기는 뭐 해야 되고 저기는 가야 되고 잠깐 딴 데 보면은 무슨 소환하지 기절시키지 끝나지 않은 임무 같은 날 저녁 외딴 달숲에서 왈필리온 스톱 레이지와 티란 데 위스퍼 윈드가 위스퍼 윈드 생리대 이름 같네요 군단의 침략이 불러온 여파에 관해 세월라노입니다 여파가 급박하게 전할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무슨 일이지 저는 배신자 1, 2단을 추격하고 있는 감시관 마이에브 쉐도송님의 전령입니다 1, 2단이요 자세히 말해봐라 송구스럽지만 말필리온님의 동생이 바다 속에서 어둠의 군대를 일으켜 강력한 악마의 유물을 훔쳤습니다 지금도 감시관님은 부서진 섬에서 전투를 벌이고 계시어 급히 지원군을 요청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파수꾼들을 이끌고 가겠다 아니요 티란 데 드로이드들과 내가 처리할 수 1, 2단을 풀어준 건 저예요 제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둘 다 가야겠군 이제 이야기가 맞다면 마이에브는 가능한 많은 도움이 필요할 테니 똥싸개 놈들 동생 괜히 만들어가지고 동생 괜히 꺼내가지고 지금 뭔 난리야 다음날 부서진 섬 해안에 마이에브와 감시하도록 1, 2단의 마지막 공격을 막아내려 합니다 너무 세 진짜 말도 안 돼 소환하는 애는 어떻게 그런 괴물이 있을 수가 있어 0보다 더 센 것 같아 걔네 우리는 무사히 상륙했지만 다른 배들이 인근의 섬에 좌취된 것 같지 그 누구도 버리고 가고 싶지 않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어 제 울빼미들이 앞길을 정찰하며 마이에브의 위치를 파악했어요 지금 공격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가려면 밀림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연의 군대가 진군을 도울 수 있겠군 서둘러야 해요 마이에브의 군대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빨리 가야 돼? 아 나 이게 뭔 개 같은 경우야 아 일단 가봐 일단 가봐 쭉 가봐 쭉 같이 가자 뭐냐 이게 아 돈 없냐? 너 이거 돈을 모아서 주는 건가 봐 서둘러야 한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칼림도어를 위하여 아 만렙이다 이 기분 나쁜 도마빈들은 뭐죠? 모르겠어 그런데 왠지 낯이 익어보이는군 사악한 나의 델프 같으니 우리는 나가다 우리가 바로 밀어다 이건 왜 저기야? 뺏겼나? 무이상한 몬스터한테 이것만으로 지원이 돼? 저기가? 더 신기하다 야 얘들아 그만해 뇌절이야 그 이상은 오랜 잠에 감각도 둔해졌나? 아느또라 아느또라 지중한 아이템이 다 어따 팔아놓고 왔어?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죽음 좀 해봐 먹을 거 없냐? 끝이 다가온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못됐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하하하하 칼린돌을 위하여 아느또라 가자 어 정신없어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편하게 싹 보이는덴만 그만하면 되지 나는 온 전지 다 돌아다니면서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끝이 다가온다 때가 왔다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아슈테라 팔라도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마예브를 구하려면 수돌려야 한다. 야 좋다 저거 어디서 돈을 끌어오는거지? 돈이 조금씩 쌓여져 있는데? 그치 불라불라 가 죽은데 어쩔 수 없어 부책임한것 봐 그정도 알려줘도 되잖아 멀짱서 보호의 반지 3 아 이거 써야된다 저거 일단 가있어 와 저기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거구나 와 미친듯이 세다 얘네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저거 받았냐? 와 근데 진짜 능력 좋다 갈림도어를 위하여 가 가 가 얘들아 가 도움 도움 받아야 돼 돈이 계속 어디선가 돈이 기어나서 일단 일단 이거 먼저 해 일단 이거 먼저 해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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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이거 먼저 해 가 뭐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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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빨리 와 야 큰일 났다 애들아 빨리 와라 빨리 와 야 나무 저 깨지겠다 다음 주간의 기지로 가야한다 뭔가 잘 싸웠다 야 아 너 이거 못쓰냐? 왜 못써? 찍어줘야 돼 내가? 아아 진작 썼어야 됐는데 와 진짜 이거 개사기야 내가 사이렌 미쳤어 미친놈이야 ливо 추악 미친놈 와 온천지네 아 저걸 깨는 거구나 퀴생이 낫구나야겠네 전설할 법 저기는 어떻게 가라는 거야? 서브가 두 개인가? 만난 다음에 뭔가를 부셔야 되나보네 뭐야 이거 사나 거인? 동전 산 거? 어 스킬이야 이거 다 뭐야 설명 좀 써놔 뭐야 너희들 괜찮니? 괜찮니 너희들? 아 뭐야 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마우스가 어디 갔어? 뭐야 마우스 없어졌어 뭐야 왜 이래 아니 마우스 왜 이래 어 마우스 왜 이래 건물 지을 수가 없어 뭐야 거기엔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거기엔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거기엔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아 이거 망했는데 뭐야 왜 이래 이거 마우스가 사나졌어 아니 아니 지을 수가 없어 뭐야 잠깐만 와 이거는 가지가지 하네 게임 껐다 켜야되나 이러면? 아 뭐가 이래 아니 씨 뭔데 개 개열받아 아아 건설이 안돼 이건가? 이게 방금 한건가? 이거 이건가? 계속하게 하아 이거 대회 있을 수 있는 거야? 프로게이머들 극혐이겠는데? 게임하다가 건설 안되면은?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어떻게 된거야 왜 또 쟤는 또 어떻게 안졌어 또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오랜 잠에 강력도 둔해졌나 물론입니다 와 저거 해제해줄 녀석 만들어야겠다 와 저거 해제해줄 녀석 만들어야겠다 와 저거 해제해줄 녀석 만들어야겠다 우리 에브에게 가려면 전 나가족을 뚫고 가야겠소 그렇다면 저 불결한 짐승들은 여신의 빛의 분노를 맛보게 될 겁니다 저거 해제해줄 녀석 만들어야겠소 군대 궁이다 이거 쏘라 이거 내꺼다 이거 우리 에브의 힘으로 한 번 더 못먹어 어 지금 자 우리가 한 번 더 못먹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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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귀여워 귀여워 아 부셔라 아 아 뭐야 얘 왜이렇게 세 여기 이제 안올거 아니야 너흰 왜이러하니 우리 신선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마이예브에게 가야해요 마이예브에게 가야해요가 아니라 마이예브가 왔어야 왔어야 아 아 아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오랜 잠에 감각도 두뇌졌나 거기엔 뿌리를 내릴 수 없어 그리 되리라 때가 왔다 뭔가 불길하군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서브 먼저 깬다 뭔가 불길하군 돼지와 나는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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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둘러야 저 어딘가 일리다니 가자 얘들아 가자 얘들아 가자 얘들아 가자 얘들아 고고고 일어나라 얘들아 앉아라 얘들아 아 아 허리야 니가 직접 이곳까지 오다니 놀랍군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온건가 난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다 마이예브 왜 나대지 틀란데 얘 잘못 맞잖아 마지막 너 때문이야 쟤같은거 배신자가 자유롭게 풀려났다 감옥에 갇혀야할건 바로 너야 둘다 그만 우리는 아직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마이예브 현재 상황이 어떤가 여기는 이제 남은 자원이 없습니다 반품해요 반품 되지 않아요? 좋아 그럼 어서 이동하지 안했으면 반품 되지 않을까요? 스팀게임도 두시간으로 반품 어우 야야야야 세상에 여기 일단 붙어있어 싹 다와 다와 컴온 저거 뭐야 저거 부수라고 다 부셔 다 부셔 다 때려 부셔 그냥 어 너무 좌중나 인구수를 확보하기 위해 내 병사를 죽인다 아! 그렇지! 퍽! 곰곰곰~~ 개쌤 개쌤 아이템 옮겨줘야 되나? 쟤한테? 와 나 저거 이.. 저거 주워놓고 한 번을 안쓰네 개쌤의 기념이야 잠깐만 잠깐만 테스트가 어떻게 되는건데 1,2단 기지파계야? 신게임 빨리 다 파괴해버려 힐! 이상한거 이거 막 뽑는거 좋아좋아 어우 겁나쓰다 미친놈들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오반데? 힝! 뭐가 이상 위협하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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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죽었다고? 에바예요 아 살려줘 그만 이상한 거 걸지마 이씨 울어 야 도망가 도망가 넌 오이씨 너 왜 이렇게 다 계속 쳐맞아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뭔지 몰라도 필살기로 밀고 있어 인구수 인구수 좋아 인구수 미쳤어 레벨업에서 레벨업에서 이거야 이거야 이거 어어 회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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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셋이사 막아 영웅게임이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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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케 나무케 와 이거 우짜냐 야 다 일어났어 얘네들 이사 이사해 이사해 이사 이사해 죽여 죽여 너도 이거 쏴 이거 쏴 이거 부셔 이거 부셔 이거 부셔 부셔 미치게임 니다 얘부터 죽여 어딜 움직여 이씨 때려 때려 야 세다 와 엄청 세다 어 엄청 쎘었어 저 하자 망했다 아군 전사들이 덕과 교전 중입니다 어떡하냐 이거 뭔가 불길하군 저렇게 세다고? 방어병사가 좀 죽은 거겠지? 아니 나 두 부대였는데? 이상한 이상한 골렘 같은 것도 있고 아니 너무 하잖아 이거는 아니 말이 안 되는 전투력이잖아 상도독이 없는 전투력이잖아 아니 엄청 많았던 거 같은데? 아니 엄청 많았던 거 같은데? 아니 사라져 버렸잖아 야야야야 웃기지마 뭐야 저거 뭐 뭐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거야 이 전투는 너와는 상관없을 텐데 널 풀어준 건 내 실수였어 이제 나도 알 것 같다 야 많아 뻘아먹는 거 야 얘 형이야 나 형이야 니 형이야 미친놈아 미친 새끼 형 형 위아래도 없어 상놈이 뭐야 뭐 화났어 얘 화났어 나는 내 가치와 내 힘을 지휘하게 노력했을 뿐이라고 이 형이야 상놈의 거 진짜 상놈이 없어요 야 뭐 이것도 터뜨렸어? 왜 이렇게 세냐? 어디서 왔냐 너? 어디서 니 형을 선택했고 저기 올 데가 있냐 니가? 이렇게 돌아온 거야? 와 미친놈 일리단 부대랑 저기 그 저기 전기 아줌마 부대 일리단 부하부대 이렇게 있었나봐 와 미쳤다 진짜 그만 그만 업그레이드 테크 타야 되네 이거? 별로 밀어버릴 줄 알았는데 난 업그레이드도 해야겠다 업그레이드 두 개 동시에 돌려야 되나? 곱만 곱만 하자 그래 BH 방어는 세이사 할 수 있겠지 아 여기 있었네 애야 하나 풀어 명신 이눈 또 만들다니 킹신이야 아 잠깐만 이거 하나 해 아 이거를 올려서 공성을 좀 하고 화력을 좀 아 근데 기본 베이스가 돼야지 이게 화력이 나올텐데 아 아 그리고 키메라가 뭐야? 좋아 만들어보죠 바람의 고대 정력이 뭐야 이거야? 아 괜히 만들었다 지금 굳이 만들 필요 없는데 더러운 더러운 게임 이리 와 이렇게 놀이래 어 데미지 엄청 세졌다 이거 2대별 찍으니까 너 이거 좀 써줄래? 니가 니가 이걸 써야될 것 같아 이거 이렇게 주고 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많아 이거 키보드 오른쪽 자판에 있는 숫자패드 얘기하는 거 아냐 이거 어떻게 써 이걸 내가 어 저 니가 갖고 있어 와 이 이걸 줘야되는데 이거는 공중 때려야되니까 일단 갖고 있읍시다 키메라는 내가 뽑아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지 알려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 알려주지마 잠깐만 요정용 삼 이코 사미? 요정용? 아 이게 이게 키메라랑 다 먹히네 호풍 까마귀로 변신할 수 있다 됐고 어어 그랑 비슷하다 그 미노타우루스랑 여기다가 아 잠깐 얼마야 16,000원? 16,000원으로 저걸 다 깰 수 있어? 아 영웅이 새긴 거는 겁나 쓸 것 같긴 한데 아 뭘 해보면 알겠지 뭐 아 자신감이 없어 아 야야야야 야 이거 아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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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때려부셔 연구 완료 일단은 개는 있어야 될 것 같다 개 그 하늘로 올리는 거 없애는 애 뽑아야되고 드라이어드 이거 당연히 나오면 많이 필요하겠지 고 디어 유닛은 어 허리 아파 어 풀업을 해서 업그레이드도 안되있고 그래서 약했나보다 되게 셀 것 같았는데 순식간에 밀려버렸어 건물에게 부식성 담즙을 발사합니다 일단은 좀 뽑고 얼마 센지 좀 봐야되니까 그냥 그 언데드 그 날아다니는 그 하얀색 용 비슷한 느낌이네요 어 허리야 얘는 마법 유닛이 되게 특이하다 어 쟤 이길수 있어 저거? 하아 느낌 안좋아 한번 열심히 캐 나도 불길하다 감각도 둔해졌나 어 방으로 13이다 연구 완료됐습니다 얘가 몸대주는 애네 연구 완료 연구 완료 경이 고대정령? 아 이거구나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오랜참에 감각도 둔해졌나 보니까 저번 미션에서 내가 걔 얘 얘 얘 얘 얘 얘가 혼자 이동해서 못봤는데 상점이 아이템 많더라구요 상점 아이템을 좀 보고 일단 우리 신성한 숲이 나무지들 시계 유기자 어 근데 진짜 미쳤다 얘네 개깡패인데? 병사가 필요없는 수준인데 이 정도면? 흠 죽을뻔했어? 뭐 한개 뭐가 있다고 죽을뻔했어 데미지 엄청 세다 얘 근데 아 얘가 원걸이라서 저 추가 데미지가 올라가는구나 저 티라인데 별로 안쎄네 근데 방어력이 건물에 효과적인 담죽덩어리가 있습니다 저 안쎄죠 얘네? 일단은 저거 있어야 돼 보니까 날아다니는 거는 내가 살려두려면은 흫 나무 생기는 거 살려둘려면 있어야 돼 저거 와아 나무가 없어? 나무 빨리 캐 얘들아 존네 누리네 진짜 어 보존의 지팡이 아군을 도망가게 한다네요 어딨어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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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겠어 이거 이거를 저 번호에 있는 거를 마나를 굳이 추가할 필요가 있나 레벨이 워낙 높아서 지금 이 마나가 맞다 딱 레엘이 워낙α 이 마나가 를 2 인상은 엄빈은 여인 아군 뭐 대박 어 3대1이야 덤빌걸 덤벼 3대1이야 이씨 건방진졌어 3대1을 덤비네 무식한 ㅅ이 와 겁나 비싸다 여기까지 뽑아서 방어 좀 하다가 80을 하던 100을 하던 한꺼번에 몰고 들어가자 이게 뭐야 여기는 아 만화 회복한다구나 하야야야야 하야야 가장 못할까봐 아 만화 회복하고 와 아 공짜잖아 저기는 얘들아 저기 오기 전에 맛있게 먹어라 쭈옥 들이켜 들이켜 여인만 일단 마저 돌아 막 순간이 정해서 오면 되니까 아 건물 좀 지어서 보내야 되나 겁나 센 건물들 사냥이 기다린다 뿌들뿌들 해야되나 끝이 다가온다 맞다 근접을 얘를 뽑을 필요가 없네 아 도발 있고 나무를 뽑아서 공성 피해를 준다 우와 뽑아 이거 뽑아 발이 2개 다 있네 모든 데미지가 10이 감소하고 오 어어 탱커네 그냥 하드 탱커 그런건 지금 방어력은 별로 안 높네요 아 형하다 화나 부서진거 같은데 건물 일단 이거 먹어 좋아 어차피 저쪽으로 다 온다는거 아냐 이제 가고 확실하게 정하자 저걸로 가자 얘로 가자 얘로 얘가 제일 셀거 아냐? 비싼 앤데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쟤는 확실하게 탱커 역할을 하는 앤거 같고 저기 나무도는 애는 제 역할은 얘로 어떻게든 물량발로 대체될거 같으니까 얘는 인구수 7이나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갑시다 50 유지한 상태로 좀 최대한 뽑아뒀다가 한번에 밀어버리자 한번에 와 이거 굉장히 게임이 역겨워졌죠? ㅋㅋㅋㅋ ㅎ 확실하게 막아야겠네 이거 할려면 지금은 또 마력이 많아 웃겨 와 데미지 엄청 센데 우리 신선한 스피터 미친 게임이야 좋아 완료됐어 전에 저런단 말이야 야 아 얘네 안 써 아웃 뭐야 공중 못 때려? 병신이야? 아 잠깐만 지금 왜 이렇게 약하냐 농래 녹아 농래 녹아 와 일단 하나 하나 와 이거 심각한데? 공중을 못 때리는 건 상상도 못 했는데? 일단 3번 부대 모여 총총총총총총 3번 부대는 추가 부대로 한다 이거 나오고 50에서 70 어 딱 20 더 땡기고 한 번 더 땡기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걸로 몇 가지 싹 해서 힐은 어차피 말필요리언니 할 거 아니야 아 이거 언제 나오는지 그런 거 안 써 있는 거야? 병신 게임 병신 게임 빨리 나와 아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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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어어 혼자 왔어 건방지게 야 너 회복 받았어 시간 낭비할 셈인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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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흠 압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흈 흠 해 흥 흠 연락 흠 흠 하 아마라는 자연이야 공중에 너무 약한 감이 있긴 한데 빨리 나와x2 빨리 나와x2 아 진짜 겁나 비싸 미쳤나봐 아마라는 자연이야 누가 침략하고 있나요? 가자 얘들아 청소시간이다 싹 그냥 쓸어 담아야겠다 누가 침략하고 있나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가라 누가 침략하고 있나요? 죽어 같은 기지로 보내야겠어 여기 오는 길에 뭐 샘 말아서 먹겠지 어그로 전루하고 가자 아 이거 지금 한번 회복 풀리는구나 아 병신 얘로 했어야 되는데 아아아아 병신나간 욕심을 부렸어 어 오고 있냐? 빨리 와라 얘들아 얘들아 빨리 와라 너도 가라 겁나 쎄 아까 상대도 안 됐는데 건물을 지워버리고 있어 뭐야 야 뭐야 실화야? 이 파괴력 실화야? 와 왔다 덩어리들도 합리했다 지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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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선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선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아 쟤 죽을 것 같은데 됐어 됐어 죽으면 운명이야 받아들여 회복 x4 회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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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를 묶어야 되겠지 회복을 돌려야 될지 개곰민된답니다 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сред몰당해 parce 안 돼! 빨렸어! 야 빨고 있어 큰일 났어 아 겁나 세다 미친놈이야 말도 안 세수병에서 때리는데도 버텨 도망가자 졌다 이거 뭐냐 야 뭐야 저 어떡해 빨리 와 얘들아 막아야 돼 빨리 와 빨리 와 막아 막고 생각해 저거를 또 저거를 또 뚫린다고? 야 말도 안 돼 솔직히 뚫을만 했는데 방어병력 기본 방어병력한테 말 밀렸나봐 와 저기 갔다가 수빈님 얘네가 해줄테니까 아 씨 그래 이거 먹어? 먹어 치워 어째 밤이야 차고 있어 마나 만 채울까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너희가 시간 버티고 있어? 와 말도 안 돼 음 겁나 세다 진짜 와 진짜 미친놈이다 이거는 회복이 아니라 그냥 쟤를 묶어버려야 될 것 같은데 묶고 스킬을 막 꽂아서 죽여야 돼 죽여버려야 돼 쟤는 와 진짜 세다 말도 안 되는데 진짜 방어 타워를 지워야 되나 돈이 지금 너무 아까운데 돈이 없는데 별로 계곡인데 아 어떡하지? 적어도 1200원을 모아서 한 번에 깨는 게 제일 알 거 아니야? 20회 70인구로 딱 들어가는 거 대지와 나는 하나다 대지와 나는 하나다 너는 왜 공중을 못 때리니? 니가 날아다니는데? 이거 멍청해? 네마리만 더 충족시켜서 딱 가자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얘가 아까 잘 싸웠거든 요께? 너까지 포함해 하나 뽑아놔 1500원을 기다렸다가 한 번에 뽑아서 쳐들어 가겠습니다 히퍼랑 드라이어드까지 해서 드라이어드가 필요할까? 내가 보니깐 나가 마법사가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막았어 막았어 쉽게 막았어 1500원 기다려야 해 와 진짜 세다 어어 너 맞은 기분이야 너무 세니까 1,500원 넘게 기다리는데 사실 이거 한꺼번에 다 짚고 할라면은 길긴 하다 저거 안 썼네 이거 쓸 줄 알았는데 내가 이거를 하면은 내가 저걸 안 빨리나? 몰라 일단 이거 해놔 그리고 줘 너가 해야겠다 야 너가 제일 만만하다 얘네는 스타포리라고 했나 그거 써야되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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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자 깨! 기계 건물 없어도 되겠지 내 생각엔 그거 별 도움 안됐어 기계 건물 8개인가 가는데 6개인가 아무 도움도 안됐어 진짜 한번 딱 막고 들어가는게 배우배로 보는데 아 이거씨 괜히 갔다가 쓸 일 없으면 좀 그런데 혹시 몰라서 가는거 얘네는 빨리 나와 얘들아 나오자 나오자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나오자 내가 기다리고 있다 자 자연의 뜻은 무엇인가요? 누가 침략하고 있나 가자 끝났다 나무들을 위하여 와 이거 저거 괜찮다 근데 가성비가 인구도 5밖에 안버거 그 언데드거는 7먹었는데 그리고 뭔가 좀 빨라 건물도 엄청 잘 깨고 얘네가 내 본질을 치고 그 사이에 내가 여길 치는게 제일 좋은거 같은데 아시테라 칼라도 나무들을 위하여 그리 드리라 그리 드리라 아는 도라 나무들을 위하여 그리 드리라 그리 드리라 틀랐다 안보인다 집어야되는데 내가 집어야되는데 안보여 와 소리좀봐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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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어 죽여서 해서 죽여서 일단 죽였어 그 영웅 뽑는거 어딨어 없냐? 싹 우리 시간을 끌어줘 와 와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냐 덕을 못 깨 얘네로 최대한 버텨봐 추가해서 갈테니까 최대한 버텨봐 최대한 버텨봐 추가해서 갈테 최대한 버텨봐 영웅이라도 하나 더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와 이게 나온다고? 왕실근이며? 지팡이 공중 유닛 잡으려고 히퍼를 뽑은거에요 공중이 강해서 근데 추가 계속 근데 추가 계속 해보면 모르겠다 그 일리단을 너가 잘 찝어서 죽이면 돼 내 생각에는 그럼 몰라 왜 때리고 있어 이런거 이걸 때려 잘 이걸 때려 부숴버려 계속 때리다가 어차피 쟤는 데미지가 세니까 얘는 모르겠다 열심히 때려봐 또 되겠지 뭐 그렇지 넌 이거 때려야지 멍청아 그래 때려 이걸 이걸 그렇지 그거야 그거야 이거야 이새끼 이거 이거 여기서 나오지 서투려 할 수있어 서투려 힘내 나오기 전에 죽여 제발 그렇지이이이이이이이이 이거 말아서 죽이고 쟤가 얘가 죽었지만 어디 있어 얘가 죽었지만 난 궁이 있어서 너무 좋다 그게 지금 희망이다 저 날벌레 새끼들 저 저 날벌레 뭐야 이거 이름 코와틀 덤벙진 녀석들 죽여 그걸 때리니 아픈 시기에 보니까 됐어 끝났어 끝났어 입이 끝났어 어딨니 왜 이렇게 둘러 내리지 기분 나쁘게 이거 이거 발사 겁나 쎄 너만 믿고 있어 나는 얘가 공중 잘 잡습니다 코와틀 코와틀 잡으라고 저번 미션이 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아 끝난 건가? 끝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안 끝나 게임이 됐다 했다 좋소 아 좋소 만족하오 만족하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샨도 그대와 함께 싸울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예바 일리단의 행방은 아직 묘연하고 티란데이 흔적 또한 찾지 못했으니 아 게임 너무 어렵다 제일 쎈거 하나 만들어주면 그것만 쓸텐데 캐리어 같은거 아직이야 티란데 배터리 크루저 그런거 너와 생각이 다르다니 안타깍군 이제 너와 온 세상이 내 능력을 깨닫게 될 거야 아시카라스 아시카라스 형 일어난 일이지 너를 막으러 왔다 일리단 너를 추방하는 대신 기회가 생겼을 때 다시 감옥에 가뒀 수야 했는데 그땐 내 마음이 나약했다 하지만 이젠 아니야 나는 새 주인을 삼기기로 맹세했다 이제 그를 위해 중요한 과업을 수행해야 해 미안하지만 형이 내 앞을 가로막게 둘 순 없어 걱정 마시오 티란데 일단이 어디로 가든 우리가 세명이니까 너무 든든해 분듯이 찾아낼 거야 든든 다음 6장 얼라이언스의 파편 315 로데론 서쪽 해안 아이필프 그리고 은빛 소나무 숲의 위험한 그림자 속으로 은밀히 잔입합니다 이게 뭐야? 아 제가 타볼까? 로데론으로 왔군요 음 로데론으로 왔군요 여기 있는 인간과 엘프의 왕국이 언데드 스쿨 지역에 몸을 살당했다 들었다 이 숲은 지독한 피해를 받았다 잠시 그대들을 떠나야겠군 숲속으로 들어가 배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음 음 영웅이 진짜 다 좋다 너무 좋다 하나만 빠져도 너무 아쉬워 가지마 둘이서 싫어 셋이서 해야돼 영웅은 세 명이니까 그냥 무쌍하던데 최근에 공격당한 것 같아 맞선자들입니다 왕자님 언데드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시누알라 나이트엘프 난 켈타스 왕자여 그대들을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놀랍군 무슨 육무로 왔는지 모르지만 이 저주받은 땅에는 죽음과 어둠만이 가득하오 이시누달 디에브 켈타스 나는 마이아브 쉐도우 송 이쪽은 티란데 위스퍼 윈드다 우린 최근 이곳에 발을 들인 강력한 악마를 쫓고 있다 흥미롭군 놈들에 관해서 아는 건 없지만 무언가가 달랄 안에 있는 언데들을 격앙시킨 것은 틀림없소 이놈들은 밤낮없이 우리를 뒤쫓고 있어서 말이지 그래서 이 기지를 버리고 아르바스강 건너편으로 피신하려던 첨이었소 흠 그럼 우리가 그대를 돕겠습니다 젊은 왕자 아 웃기지 마세요 맞아 키스 늘리지마 악마는 지갑 풀어놓고 미친놈 아 미친놈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끈 변 변신 가자 티란데는 정찰맛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상자 깨고 와야되는거 아님? 아이템 들어있는거 아님? 이번 퀘스트의 목표는 무엇인가? 수레를 남아 아 나 이런거 제일 싫어 시간 낭비할 셈인가?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정의를 위하오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어 지금 아무것도 없어 끝이 다가온다 끝이 다가온다 아시아이 테리다스 뭔가 있을 것이야 제발 죄인들에게 고마워 부탁한다 내가 뒤로 돌아가는 아 개쓰레기 게임 정직한 게임 일로 가면 되는거야? 알아서 가면 안되냐? 검사 보병인가보다 어 왕자랑 똑같이 생겼어 사제 엄청 약하다 얘네 죽이고 우리가 가진거 다 뺏어버리지 그냥 사냥이 기다린다 왜 도와준다는거야 걔는 감수자들을 위해 때가 왔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아시아이 테리다스 서둘러야 한다 사냥을 끝내 아아 개열받어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때가 왔다 물약 하나도 안나오는거 실화냐? 아아 아아 이거 어따가 이거 어따어? 마을 해관으로 가나 마을 해관 있어나? 마을 해관님? 사냥이 기다린다 감시자들을 위해 언데드가 공격해온다 베이어를 보호해야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켈타스 저런 조무래기들은 우리 산악거인이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볼로 뒤덮인 산악거인의 피부는 저점도 공격으로 끄떡없으니 어 근데 산악거인 말고 다른 놈도 나왔나 어떡하지? 어떡하냐? 다른 놈도 나와서 어떡할거야 아 아 그래? 도왔어? 나 기억 안나는데? 도왔어요? 난 처음 봤는데 여기서? 아 그랬구나 아 많아 두루마리 많아 두루마리 먹어 두루마리 딱 됐 네 아 인간 쪽에 엘프들 껴 있었어요? 나이트 엘프만 엘프인줄 알았어요 크로클이오 끄어악 아 겁나 많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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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왔다고? 야야야야야야야 빨리발리발리발리발리발리발리발리발리 음 사라 사라 어디서 소환죽이야 사부로 와 얘 마법사다 그냥 망자인줄 알았는데 마법사 네 깜찍한 녀석 사부가 뭐지? 시간난거에서 엉데드가 돌아왔다 에이어를 보호하라 하아 용병 캠프군 이들을 고용해서 전력을 보충할 수 있을거요 하지만 보수를 지불하려면 하지만 보수를 지불하려면 우리가 숨겨둔 금을 먼저 되찾아야겠군 금을 숨겨두었다고? 우리는 승산없는 전력을 오 야 잠깐만 야 뭐야 쟤 엉데드가 매일같이 고위망을 좁혀왔지 이거 스킬 안쓴거냐? 우리 자 잔다 야 때리면 안다 그랬지 때려 어디서 야 어그로 아이 자 자? 지금 잘 때야? 어디서 아 지금 해골을 소환해 건방지게 아 미친 게임 쓰레기 게임 교정 알아서 막을 수 있지? 어휴 잘 싸운다 봄은 진짜 필수인거 같애 흘렀다 마나가 너무 없다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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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깐만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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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병 어딨는데 용병 캠프 뭐 어딨는데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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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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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등장빛이 어둡다더니 흘렀다 아 체력이 안 보여 체력이 안 보여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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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싸운다 절악! 그렇지 그렇지 야! 1가지 말고 이겼어 깨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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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깨! 깨고 그렇지 다 깨고 위험은 없죠? 아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칼은 그렇지 어 뭐야 하나 죽었어? 왜 죽었어? 어 왜 죽었지? 나 죽는거 못봤는데? 아 곰은 죽으면 안되는데 얘가 죽으면 죽었지 아이씨 곰을 빼놨어야 돼서 내가 안이랬어 더 빼놓자 2번으로 등록하고 2번에서 빼 으쌰 바나물량 먹어 마나물량 먹어 아 먹으라고 이씨 소지품이 가격차서 아아 다음은 없어 얘기를 하지 뭐하냐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주인들 어허 뭐하냐 왜 열심히 싸우니 끝이 다가온다 크린타스 껌딱지처럼 붙어있어 정의를 위하여 감시자들을 위해 사냥을 끝내고 말게 티란드에 뭔가 여자들끼리 있으니까 되게 재수없는 성격인 것 같아 아 같은 거 없긴 한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병사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 몇 달간 스컬지가 우릴 집요하게 압박했지 켈타스 너희 하이엘프 형제들은 어디 있지? 그들은 왜 한 놈 만이라고 한 놈이 이거야 스컬지가 우리의 옛 고향인 구엘탈라스를 완전히 파괴했어 자랑스러웠던 우리 혈통도 이제 명맹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만 우라는 우리 동족은 사례된 형제들을 추모하며 스스로를 블러드웰 부라고 부르고 있어 그들의 동족의 애들을 피하합니다 하지만 분노와 절망으로 마음을 더럽혀서는 안됩니다 마모 페이지를 쓴다고? 그대가 밝은 미래를 이끌 수 있습니다 아씨 미친새끼 진짜 이거 뭐야 어디서 나왔어 야 무슨 술을 썼어라도 대열을 보호하라 야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 운석 운석 이거 등쓰기는 너무 애매하다 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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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이네 나와 돈 줘 용병 사야 돼 구석에 처박혀 있어 아 어후씨 사냥을 뜻내고 말겠다 어디를 공격할까 아 여기서 돈 먹는건가봐 끝이 다가온다 잠깐만 얘 야 돈 먹어야 돼 응? 사냥을 뜻내고 말겠다 여기에 가서 좀 터트리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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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터트리고 어 그렇지 완벽하지 마누가 쪼고 나는구만 이 느낌구만 그렇지 터트리고 아 웃기지마 야 야 야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 그거 아니야 얘들아 얘들아 이리로 와야지 얘들아 얘들아 뭐하는 놈인지 몰라도 죽겠다 야 마누나 채우고 있어 아 헬스핀 너는 야 너 이리 오고 이거 갖다 와 마누나 왜 이렇게 안 차냐 능지 왜 이렇게 떨어졌어 왕자 대살리기 왕자 대살리기 왕자 대살릴때야 왕자 대살리기 왕자 대살리기 왕자 대살리기 가가가 이리로 가 일로 가 아 뭐해 그냥 가 하아 참 이거 그렇지 그렇지 가가 고고고 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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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에 오라? 아 이거 추가하지 말자 아껴두자 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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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 왕자 자 슬로운 됐어 아 좋아 배런스 미쳤어 지렸구요 왕자 잠깐만요 여기는 뭐 어디야? 아 건너편이구나 으이씨 때려 죄인들에게 고통을 아 쟤 이리 졸아서 일로 왔구나 했어 뒤를 지켜 그럼 하는 것도 없는데 뒤나 지켜 뒤나 지켜 얘들아 빨리 오자 다음은 3마리까지 추가할 수 있겠는데 200 어어어어어어 어어 때려 때려 아 때리라고 이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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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뭔가 이상해 뭔가 안좋아 뭔가 안좋아 느낌이 안좋아 음 뭔가 전멸당한 기분인데 착각이겠지? 그랬으면 좋겠다 이리와 이리와 야 큰일났어 아 잠재우는거 진짜 극혐이야 너 그냥 써야겠다 빠르게 병사로 아 탱커가 없으니까 얘를 도발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정신을 못차리고 있었네 너도나 빨리 와라 내가 왔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근데 여기 있다며 여기 있다네 여기 있다네 뭐야 여기 여기 있다는데? 뭐가 문제야 대체 죄인들에게 고통을 버그인가? 끝이 다가온다 건물을 안 부셔서 그런건가? 위치가 아닌데? 저쪽 편에 있는 우리의 마지막 진지 중 하나요 여기서 잠시 쉬며 지원군을 모으는게 좋겠소 나 진작에 말하지 쌍 어디를 공격할까요? 좀 개념껏 줘 됐습니다 깼다고요 진짜 튼튼하다 얘네 검사벽으로 튼튼한데? 자 보고 팼나? 출발하게 때가 왔다 끝이 다가온다 아 근데 이거 왜 안돼? 사냥을 끝내 갈림길이군 목적지로 가는 지름길이 있긴 하지만 목적지로 가는 지름길이 있긴 하지만 언데드 요새 근처를 지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거요 다른 길은 안전하긴 하지만 강을 건너는 데 더 오래 걸릴테고 어쨌든 둘 다 위험하겠군 서둘러 결정하고 움직여야한다 결정을 짬을 인게임은 주겠다 야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야 뭐야 야 잠깐 가지마봐 금이 있다며 니 금 니 금 멍청한 놈아 어딨는거야 니 금이 어딨어 여기 있다는거야? 아니 여기 있다는데 여기 뭐 어딨어 금이?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때가 왔다 이게 니 금이야? 이 금이 있다며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끝이 다가온다 이거 뭐 있어 야구 뭐 있어 무슨 술을 써서라도 대열을 보호하라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그치 다가온다 당신 것입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어? 뭐지? 아 일단 일로 가봐 아 모르겠다 이씨 버그인가 보지 뭐 이리와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여긴가봐 이건가봐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저기있네 저거인가 보네 끝이 다가온다 너라 모여라 가자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아 여기네 아 친게임 진짜 너무하네 진짜 여기에 금이 더 묻혀있군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거야 끝이 다가온다 대열이 공격파 또 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얘들아 와라 마나 아까워서 순간이동을 못하겠다 끝이 다가온다 그렇지 어디서 소환질이야 이씨 때려 와 저건 좀 빡세 보이는데 자연의 군대를 시전할 수가 있다고? 번개 뭐 필요 없고 잠시만요 확산을 시작하냐 시간 낭비할 수 없다 시간 낭비할 수 없다 빠르게 그럼 자연의 군대가 된다고? 그런 게임이야? 너는 기다릴 수 없다 깼습니다 깼다고요 봐봐봐봐 얜 좀 쎄야 돼 나름 피살기 없이 여기 쳐들어간다니 너무 어리석었다 디나 알아서 쎄는 잡어 몰라 아 빠르게 으음 잔 underestimate 빚 대형 저에게 빚 으음 아 면역상태구나 왜 마음이 안서지나 했네 좋아 잘가고 쟤도 면역상태야? 건방증나서 그거 쟤다 면역이야 어휴 겁나 세다 예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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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잠깐만 너무..쎈데? 아 너무..아휴 어우 씨..바 조금 저 체력에서 버텨줄줄 알았는데 최대한 막고 갈라 그랬는데 어차피 뒤로 가면.. 없으니까 아 이거 너무 위치를 이상하게 찍어놨어 그러니까 알 수가 있나 내가 아들 얘들아 저기서 궁을 썼으면 안 됐다 너무 잘못 생각했다 궁을 절대 쓰면 안 되는데 써버렸어 밤이기도 하고 마법에서 잡는다고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끝이 다가온다 원거리가 필요가 없네요 완전히 힘싸움으로 가야되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무슨 술을 써서라도 대열을 보호하라 대열을 보호하라 대열을 보호하라 대열을 보호하라 아 공소 아 공소 아 공소 어어 잘 찬다 마라 으으으으으으응 날아 어 어우 마라 잘 찼다 아 뭐야 이게 안 지나가죠 여기가? 이 사이가? 아 말도 안 돼 진짜 와 개옥지 저게 소원을 안하냐? 한거야 뭐야 엄청 약하다 여기서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였어 너무 내가 수를 보고 쫄아버렸구만 여기 금이 더 묻혀 있군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수집품이 가득 찼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가자 가자 얘들아 대열이 공격받고 있다 아 그만 공격받자 얘들아 언제까지 당할 거야 와 와 마나도 풀이다 거의 체력보다 많네 그리고 정화가 있네 정화를 안 쓸 거 같긴 한데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체력이 많은 것만으로 감사해야겠다 가자 내가 말한 그 요새요 대열이 이곳을 통과하려면 저 요새를 파괴해야 하오 아 설마 잠들게 만들었나? 왜 왜 맞았는데 안 깨 그렇지 좀 꺼져줄래? 쟤는 죽었다 야 공이 진짜 너무 깡패다 영웅리 다 한다 야 공이 진짜 너무 깡패다 장한 게임이야 어떻게든 놈들을 저지해야 하오 아 그래서 소원을 하는구나 안 하는게 아니다 대열을 보호하라 대열을 잃기 직전이요 반드시 지키시오 above 안 돼 안 돼 Boot 어 저런 을 으 악 새끼 안 돼 그냥 안 돼 호 아 어 이거 따로 안 돼 대혈을 보호하라! 아 돌아왔어? 아 됐어 이제 잡을 걸 잡았다 실하게 민 거 같은데 이렇게 밀고 또 뒤가 있단 말야? 와 미쳤다 진짜 예쁜데? 매절인데? 아 웃기지마 야 야 이거 야 잠깐만 야! 켈타스가 터뜨렸어 야! 켈타스 거 맞고 터진 거 아냐? 아 이거는 켈타스 잘못이지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어? 어? 지가 지 물건 터뜨렸는데 그걸 내 실패로 하면 어떡해? 아... 미친 게임이야 쓰레기 게임이야 진짜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살다 살다 이제는 컴퓨터가 한 걸 뒤집어 씌우네? 빨리 갈라 빨리 갈라 잡자 저거는 잡아 몰라 만원 몇이야 얘네가 너는 저거 그... 사자호 한 번만 해주면 돼 사자호 할 필요도 없어 솔직히 보면은 그냥 저거 마법으로 잡을 거 아냐 다야 해야겠구나 끝내고 말겠다 아 얘네가 유령이라서 시체가 없구나 와 신기하네 왜 얘네가 뭐 안 쓰나 했는데 유령이라 시체가 없어서 못 소환한 거였어 나 이거 왜이래 진짜 움직임이? 나 이거 왜이래 진짜 움직임이? 나 이거 왜이래 진짜 움직임이... 자 이거 켜밍인데? 내가 왔다 끝이 다가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서둘러야 한다 무슨 술을 써서라도 대열을 보호하라 그만혀 아 저 개 좋다 근데 진짜 나 뭐 하나 죽었나요? 뭐 하나 없는가? 회복해주는 애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겠지? 힐러가 없어진 것 같은데 원래 없었겠지? 처음에는 실현될 것이다 야 진짜 그만해 어떤 새끼가 이 게임 만들었냐? 아 씹 진짜 아 곰돌이는 안 죽었습니 곰돌이는 원래 하나였어요 아 너무 빡쳐 진짜 뭐만 하면은 이상한 데서 못 지나간다 그래 어디서 껴 어 뒤에다 이거 배치해 놓고 가자 뒤에서 적 오면은 아 아 무슨 술을 써서라도 대열을 보호하라 저는 기다릴 수 없다 아 이상한 디옥 걸지마 개장난해 끝이 다가와 가자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가자 가자 끝이 다가온다 가 왜 안가 멈추지마 어우 화나 너무 화나 내가 말한 그 요새요 대열이 이곳을 통과하려면 저 요새를 파괴해야 하오 와아 다 맞은 다 맞은 한테가 걸리고 있냐? 없지? 걸지마 아아 잠들어버려 왜 안 도와줘? 왜 안 도와줘? 열 받네 덤데드가 돌아왔다 에이어를 보호하라 졌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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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현될 것이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고 마라 잡겠지 아이씨 뭐 죽였어? 아 이거 어떻게 밀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기다렸다 왔었어야 됐나 쟤를? 미치겠네 저 별 떨어지는 거를 칠 수 있게 해줘야 돼 쟤 그 잠재우는 놈을 공격을 해서 걔 약간 어그를 끌어서 조금이라도 별을 좀 떨궈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몸을 대서 못 지나가게 하던가 뭔가 죽었어 지금 아 얘가 죽었네 툴을 대서 쟤가 죽었네 어휴 씨앙 아 빨리 가 씨 뭐해 어휴 개빡치네 진짜 어휴 진짜 아 빨리 와 어 얘 겁나 느끼다 이거를 삼퇴한다고 갑자기? 너무 많아 야 왜 멈춰 나보다 먼저 가 앞으로 쭉 뭐야 왜 안와 내가 왔다 왜 안와 그래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여기서 뭐 안오냐? 오지 솔직히 말해 그렇지 죽여 서두르야 전대드가 돌아왔다 에이어를 보호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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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th 은 죄인들에게 고통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때가 왔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정의를 실현될 곳이 사냥이 기다려 정의를 위한 정의를 실현될 곳이 아시아의 테르다스 이상한 거 듣지마 강시자들의 위 아시아의 테르다스 빗나감 뜨기하는 게 이게 진짜 개극혐입니다 야 가서 지켜 뭐해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저 마차가 안 오는 게 너무 열받어 왜 안 오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 너무 화나 아이씨 뭐 풀어 오오 가자 자아 모여라 모여라 얘들아 모여라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사냥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너였니? 나무좀 뽑아줄래? 아 거기 쓰면 이거 뽑아주고 내가 말한 그 요새요 대열이 이곳을 통과하려면 저 요새를 다귀네요 별 떨어지는 걸 해야 되는데 끊으면 진짜 아 바로 끊겼어 진짜 아 바로 끊겼어 진짜 저 어딨어 야 야 이거 F야? 좀 죽었고 확실하게 밀었고 이번에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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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기절하냐? 너 기절하는 게 있냐? 있네 아 왜 이 미친새끼 뭘 처먹고 있는 거야 계속 뭐어 옳지 오우 파다 데뷔 몇이야? 와 데미지 개높다 얘 일부도 높았구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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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이렇게 아프게 하니 아 안 죽고 뭐하냐? 저 깨야 되니까 여기서 이거 때려 그냥 어차피 깨야 되니까 어차피 깨야 되니까 내 도움이라 비교하오 완벽해 완벽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올거 아냐 기다리면 또 깬걸로 해줘 지나가자 이제 아 미친 게임 진짜 아 뭐야 바닥 하얘졌어 바닥도 하얘지게 하는구나 어디별 능력이 나는데 야 7개 너는 가만히 있고 아 그렇지 빨리빨리 깨자 와 7에서 차긴 한다 또 웃긴다 이거 미칫동만큼 차는 것 봐 이거 그냥 깨면은 바로 가는 것 같은데 야 이거는 뭐야 저 시커먼거 안 던지고 뭐해 던져 빨리 와 얘 살려도 다행이다 직전이었는데 가자 얘들아 가자 또 건물이 있을까 무서워가지고 그래 끝이 다가온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끝 야 이제 그만 나와라 양심껏 너무 싫어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전사들이 적과 교전중입니다 그래 빨리와 빨리와 얘들아 빨리와 쟤 좀 깨 버텨 깨 버틸 수 있는 녀석이야 빨리와 도착한 것 같아 내 적이야 그냥 그때가 왔다 아 겁나 느린 쓰레기새끼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누가 자연을 위협하는 겁니까 가 가 알아서 가 아씨 왔네 이 새끼 죄인들에게 고통 때가 왔다 무슨 일이다 끝이 다가온다 끝이 다가온다 그래서 가자 어 마법 만화를 뺏어가는 그런거 없나 장작나무 마을이군 아르바스강은 바로 저 건너에 있어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맞아 대여를 계속 이동시켜야 하나 아 잠깐만요 아 아 아 잠깐만요 미친게임아 아 이건 아니다 이건 느낌상 아닌거 같다 어 어 이거 아냐 이거 아닌거 같애 이거 아닌거지 기다릴 수 없다 놈들이 끝도 없이 밀려와 이거 끝도 없이 밀려온다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뭔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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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라고? 아니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이걸 지킬 수가 있어 이거를? 아니 저거 지킬 수가 있어? 어? 잠잠 어? 잠잠 어? 도망가는 거 아니야? 버리고? 왕자는 유감이지만 버리겠습니다 왕자 야 아니야? 지금 어쩌라고 그러면 이기는 건 아닌데 확실하게 이건 솔직히 이기는 그 그게 아닌데 저건 이기라고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있어 뭔가 편법이 있어 대사가 다 끝날 때까지만 버텨되나 혹시? 이거는 돌리는 걸로 해야 될 거 아닌데 최대한 돌려서 얘네가 회복을 아니 흡수 쪽으로 갈 수 있어 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된다고? 병사를 더 보전해서 그냥 아예 이겨야 되나 저거를? 병사를 더 보전해도 저걸 못 이길 것 같은데? 아 한 군데에서 일렬로 오는 것도 아니고 양쪽에서 오는 거를 분사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병사를 sort on 네 이것저것 techn복이 너희들 마무리 이런 뭐라고 아니 이게 어떻게 돼! 말이 안 되잖아! 어 잠깐만 아니 이건 너무 뒤통수를 세게 때리잖아! 적당히 세게 때려야지! 넌 기다릴 수 없다! 끝이 있다! 전문 들이 끝도 없이 밀려와! 끝이 있다! 여신께서 여신이 사냥이 기다린다! 조명의 용사가 쓰러졌어! 주인들의 공통!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보다 이길 수 있나 보다 저거를 근데 내가 새로 돈먹고 용병산 직후에 싸워도 저건 못 이길 것 같은데? 진짜로? 이 상태에서 싸워도 못 이길 것 같은데 나는? 어? 아니 저거 어떻게 이겨 저거를? 주인들에게 고통을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주인들에게 고통을 끝이 다가오고 천천히 해야되나?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그러면 얘 만화를 최대한 보전해서 주인들의 고통을 얘로 작업을 해야되나?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아니 근데 그 전에 터질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저게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오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거 다 죽여도 거미도 계속 오고 아 일단 한번 해보자 대사가 끝날 때까지 버티는 걸 수도 있으니까 시간 낭비할 셈인가?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언데드가 돌아왔다 에이어를 보호하라 주인들이 고통 어디를 공격할까? 내가 왔다 잡는 건 아닌 거 같고 버티는 거 같은데 언제까지 버티냐 이거를 티란드 공으로 잡어 이게 맞는 거 같다 만화를 아껴 이거 가져 뭐하나 죽었죠 지금 슬로건에 죽었다 아아 잠깐만 아 사실 걔는 필요 없을 거 같고 솔직히 말해서 잠깐 뭐가 뭐가 있네? 마나두로마리가 있네 이걸 하고 돈을 먹고 니가 포션을 먹고 일단 가 여기서부터 해봐 아 아 뭐해 왜 이렇게 게임 쓰레기를 만들었어 진짜 진짜 지나만 가면 다 부딪혀 너무 열받아 진짜 말도 안 되잖아 진짜 이렇게 게임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 화나잖아 이렇게 해보자 실현될 것이다 대열이 공격받고 있다 너희랑 얘만 가 끝이 다가오라 기절시켜서 순간이동하거나 자버리면은 버티니까 내가 말한 그 요새 그리고 대열이 이곳을 통과하려면 저 요새를 파괴해야 하오 두 바퀴 돌면 내생각에 자버려 뭐야 계속 계속 돌려 이게 시간 제한이 있지 않을까? 와 찾은 것봐라 다른 애들은 소환되니까 됐고 아 맞다 너한테 이게 있지 이걸로 풀어지냐 이거? 수어지는 거였어 저거? 맞다 이거랑 싸우고 자 어? 이렇게 끌어서 잡을 수 있다고? Mb Red 공이 회복할 때까지는 듯 이미 하나 죽였고 이 식으로 한번 해보자 어차피 저 거 뒤에서 오는 것 정도는 막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이거를 줘 그렇게 하죠 사냥이 기다 마치 개 쓰레기 게임이다 야시 준 거야 참 쉽을 것도 저거 먹게 해보고 안시켜 수술을 쓰고 공 어디서 홈 안되겠다 사질러야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일단 가 일단 고 고 끝이 다가 마라가 너무 없는데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때가 왔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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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때가 왔다 사냥이 기다린다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불러와야 불러와 될 것 같다 된 것 같다 된 것 같다 얘부터 양념을 엄청 쳐놨어 그 리치만 죽어도 내 생각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막냐?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아군 전수들이 정말 요정도 실현될 것이다 어 그래 계속 쓰고 있어 뭐 원산 보고 있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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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싸고 뭐하냐 얘네 그럼 뭐하자는 플레이야 개웠고 그렇지 죽였고 좋아 이게 자는 것 때문에 디노스가 너무 생기네 엄청 생기네 아 왜 쳐도 안 깨어나 그렇지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해 나무맨들 겁나 많아 천천히 해 이런 거 이런 거 상조해 주지 마 개새끼 죽여 너는 가줘 죽여 아저씨 태리다 감시자들을 위해 번데드가 돌아왔다 에이를 보호하라 에이아이아 자! 풀 예산해서 천천히 가야겠다 3천원 하고 어어 뭔가 지금 잘못 만들었어 솔직히 이 느낌이 아니야 이거 좀 잘못됐어 지금 하나만 살리면 돼 생각에 빨리 나무 케어 얘가 있다는게 크다 얘도 일로 보내 굳이 열심히 깰 필요 없으니까 야 유령 유령 따위한테 죽으면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 죽냐 이거 안 집히냐 나 보니까 딱 딱 부셔 딱 여기 가서 훑어봐 오고있나 안오고있나 어어 주워 저거 부서 저거 부서 가자 그냥 너무 없긴 한데 돌고 있고 괜찮겠지? 이거 써도 되겠다 가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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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해 얘도 안 아껴줘야 되는데 내 생각에 한 번은 써놔야 되는데 저기서 어떻게 해 해먹을라면 오고 있지 오고 있지 넌 지금까지 왔는지만 딱 확인해 저거에요 뭐 아 뭐야 아 쓰지마 쓰지마 더 많았으면 안 돼 굉장히 많이 안 왔죠 그냥 입성해도 되겠는데? 가자 한 번만 막고 갈까 안전하게? 400이고 될 거 같은데? 1억으로 못 막으면 내 생각엔 안 돼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아예 그냥 다 살려서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때가 왔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자 다 모여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열을 보호해요 수가 너무 많아 이 놈들이 끝도 없이 밀려와 어? 이렇게 세? 여봉이 이렇게 세? 너무 세잖아 잠깐만 이게 이게 나가 지는 거였어? 말도 안 돼 야 말도 안 돼 거의 한 인구 100은 온 거 같은데 시간이 없어 대열이 더는 공격을 버틸 수 없을 거요 켈테스 대열을 강 건너편으로 이동시키십시오 제가 이곳에 남아 다리를 사수하겠습니다 정말 숭고한 생각이지만 저렇게 엄청난 대군을 혼자 어떻게 감당할 생각이 돼 답은 티란데였다 와아 말도 안 돼 아까 처음 했을 때 만화가 한 30초 있었거든요 그래서 못 샀는데 와아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하게 센데 저게 막아질 거라고 상상 못해 거미가 계속 오고 우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있고 회전하고 얘도 쏘고 이러니까 미친듯이 녹아내린다 말도 안 돼 다 막았어 혼자서 어서 티란데를 구해야 하오 저 물줄기에 휩쓸리면 언데드 진영 한복판에 떨어지게 될걸 안 돼 켈테스 티란덴은 전사다 수수록 위험을 감수한 거지 우린 더 중요한 임무를 완수해야 하고 시간이 촉박하다 진짜 세다 너의 백성들은 앉아 그러니 약속한 대로 내가 쫓는 악마를 잡을 수 있게 도와라 도와라 티란덴은 죽었다 아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가죠 이렇게 해서 티란덴은 죽었고요 죽었는지 뭐 어찌됐건 사라졌고요 켈타스 왕자와 함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가죠 뿅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이옍 Итак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